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입니다 펜션 선물 받은 거 잘 이용했고요 이제 제가 설비 여기 시공된 설비를 좀 보여 드리려고 하고 그 전에 여기가 이제 풀장이 있습니다 보시면 자 여기 방수를 뭘로 했냐면 아쿠아 디펜스 마이페이에 제가 보여드렸던 예전에 시공 그 영상에 보시면 제가 마이페이 저기 아쿠아 디펜스 제가 시공한 거 영상 있잖아요 제가 묻힌 물이 담겨져 있는 상태니까 방수가 월등히 우수하다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 드리려고 일단은 이렇게 먼저 풀장을 찍게 됐습니다